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8년도 2회가 되겠죠. 4월 28일 시행한 위험물산업기사 제3과목 위험물의 종류 즉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41번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안전관리법령상 운반에 관한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죠. 이중에서 수납하여 위험물용기, 운반용기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납하여 적재하여 합니다. 다음 중 적용제외인 경우는 황덩어리인 경우인데요. 해당되는 것은 되어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정수량이 두배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안되고요.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해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바로 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서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된다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가 있습니다. 동식물류의 취급방법에서 잘못된 것은 기본적으로 동식물류는 1기압에서 바로 250도씨 미만인 어떤 동물이라던가 식물, 종자라던가 과육이라던가 과일같은 그런 것에 대한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되고요. 왜 기름이니까 화기접촉에 의한 인화를 주의하여야 되며 아마인유는 섬유 등에 흡수되었으면 매우 안정함으로 취급하기 곤란하다. 우리는 이거는 건석류, 반건석류, 불건석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석류는 요도값이 130 이상인 경우로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130 이상 되는 건석류에 있는 것이 건전한 아들 대상, 근, 건석류, 아들, 아, 아마인, 들기름 이렇게 되거든요. 아들 대상 동해정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인 같은 경우는 건석류로서 아주 위험한 것이죠. 발화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안정함으로 했으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가열할 때 전기는 인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 43번 가겠습니다. 메타놀, 에타놀이 있고 메타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놀을 CH3OH를 우리는 메타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술로서 사용하는 주정은 에타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의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연소 범위는 7.3에서 36이다. 이건 단순하게 여어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뒤에 값이 5.6, 36, 66, 77 정도 되어있습니다. 저는 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소주라던가 기본적인 온도가 뭡니까? 야같은 건 22도, 18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독한 수를 가면 30도가 넘겠죠. 그래서 36도까지 있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가솔린의 연소 범위가 많이 나오죠. 가솔린은 1472로 자동차 타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솔린 같은 경우는 1.4에서 7.6까지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스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아세틀렌 가스인데 C2H2 같은 경우는 2.5에서 81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것이 가끔 나왔던 것이 수소가 나옵니다. 수소가서 4에서 75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4번 가겠습니다. 금속가산화물을 금속가산화물인데 O2인데 가산화물인데 금속이 칼륨이나 나트륨이 주로 붙어있게 우리는 가산화칼륨 이렇게 해볼까요? 묽은 산에 산에 반응시켜 생성하는 물질으로서 그래서 K2O2에서 바로 묽은 산 HCL을 할까요? 하면 석유와 벤젠의 불용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HCL이다. 묽은 이렇게 했을 때 키워드는 뭐냐면 표백작용이에요. 표백작용은 육류의 의문의 가산화수소에 해당됩니다. H2O2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H2O2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는 그러면 2몰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야하고 염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바로 H2O2가 결합되는 그래서 표백, 살균작용을 한다. 가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번은 됐고 나트륨은 됐고 칼륨은 됐는데 바로 3번 같은 가산화, 벤조일 같은 경우는 오류의 의문입니다. 유기 가산화문에 속하고요. 다음에 45번입니다. 연소 범위가 2.5에서 38.5 최적 퍼센트 굴이나 은, 수원, 마그네슘 이런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세트 CH3가 붙으면 그렇게 생성되는데 1번도 아세트 알데이드도 그렇게 되고요. 바로 2번과 4번은 그렇게 될 일이 없고요. 산화프로필렌이 있습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아 이렇게 CH 메탄, 에탄, 프로판 CH2온강 이 정도 될 거예요. 식을 이 5를 중간에 넣어도 되겠고요. 이는 산화프로필렌하고 바로 아세트 알데이드 같은 경우가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가 연소 범위가 2.5에서 2.5에서 38.5라고 되어 있어요. 야 같은 경우는 바로 산화프로필렌이 됩니다. 그럼 아세트 알데이드는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했을 때 4에서 60 정도가 된대요. 4.0에서 60.0까지 된대요. 아주 폭이 넓죠. 똑같은 특수인화문에 속합니다만 아세트 알데이드가 산화프로필렌 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6번 가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오류 위험물인데 표지 및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표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에서는 화기를 주의하는 것이 화기응검이라고 하게 되죠. 기본적인 표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백색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를 사용합니다. 왜 위험물 제조소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서 예 맞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가 거꾸로 했습니다.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가 맞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0.6m, 0.3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화기응검 빨간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그러죠. 화기응검의 흑색 바탕에 왜죠. 거꾸로 제가 읽죠. 죄송합니다.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위험물의 제조소다. 자 위험물이다. 위험물의 제조소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백색 바탕에 검은색 흑색 문자입니다. 그래서 표지 같은 경우에 게시판의 바탕성을 각각 옳게 나타내는 것은 해섬으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이므로 표지 같은 경우는 백색 다음에 야가 화기응검이다. 화기응검은 적색이 되어야 됩니다. 화기응검 화기응검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적색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입니다. 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기응검 예. 자꾸 혼돈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47번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은 물에 녹는 거고요. 150톤인데요. 5개 텅크 저장소에는 보유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톤이라고 하는 것은 150kg으로 바꾸면요.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kg이 될 것이고요. 야 같은 경우는 바로 지정수량은 아세톤은 0.9 비중은 0.79 다 하는 것은 의미는 없고요. 야는 소위 말하는 지정수량이 몇 배이냐에 따라서 바로 보유공지가 필요하게 되죠. 아세톤 같은 경우는 제1석율이고요. 야는 수용성입니다. 400nL가 됩니다. 400nL 400nL 예. 원래는 200인데 이 수용성이 400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75가 나옵니다. 375 375 예. 375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375배니까 그러면 야는 500배 미만이 돼요. 500배 미만. 그러므로 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정수량을 보시게 되면 지정수량이 500배 이하이면 보유공지가 3m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m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히 이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야가 톤이었으니까 이 톤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천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럼 야가 리터지 않습니까? 그럼 야가 리터로 바꾸려고 하면 바로 비중이 0.79 였어요. 그러면 애를 0.79로 다시 나눠야 되겠죠. 0.79 예. 0.79로 그 다음은 0.8로 나눠야 되겠죠. 0.8 0.8로 하면 1.25 되니까 그래도 400은 넘지 않게 400에 500배는 되지는 않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500배 미만 즉 500배 이하이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보유공지가 3m가 나오겠습니다. 원리는 비슷하니까 그냥 0.79로 바꾸지 않냐고 그냥 조치를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리터이 있겠네요. 지정수량이에요. 참고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위험물이 물과 접촉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체로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게 연결한 것은 보시게 되면요 인하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은 CA죠. CA3P2 정도가 인하 칼슘인데 야는 물하고 만나면요 H2O하고 만나면 보시다시피 수산화칼슘과 P하고 H가 나와요. PH3라는 포스피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2번 같은 경우 과산화칼륨이죠. 칼륨 K2O2에서 바로 야하고 물하고 만나면 KOH가 되고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는 얘는 뭡니까 칼슘 인하 칼슘 같은 경우는 삼류 위험물에 속하게 됩니다. 금수성 물질이에요. 야 같은 경우는 인류 위험으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아세틀렌 겪는 게 틀렸고요. 아세틀렌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탄화칼슘 4번에서 나옵니다. CAC2에서 물하고 만나면 C2H2 바로 아세틀렌이 발생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OH가 되므로 NaOH가 되고 OH OH하고 H가 남죠. 수소를 발생시키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됩니다. 답이 1번이고요. 49번 다음 위험물 중 물에 가장 잘 녹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린 황 같은 경우는 주수소화를 하게 됩니다. 물에 안 녹고요. 주수소화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벤젠 같은 경우는 기름이죠. 4류 위험물인데 얘는 그냥 주수소화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분무상의 소화로 해서 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물에 가장 잘 녹는 것은 똑같이 4류 위험물의 제1석위로서 아세톤은 지정수량이 원래는 1석위로는 200인데 400리터가 되었는게 바로 수용성이었죠. 그래서 4번 다음은 가열했을 때 분해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분해 온도가 낮다는 것은 빨리 분해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본 화학식이 있습니다. 1번 같은 KClO3 염소산 칼륨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야가 과학에 있으면 CLO4가 되어있으면 과학에 있는 거죠. 그럼 KClO품 과염소산 칼륨 이런 것은 CLO3보다는 더 위험할거 같아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은 Na2O2 이것도 과산화수소가 문제가 있구요. 4번 질산 칼륨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바로 4번 같은 경우는 암모늄 NH4 가 붙었습니다. 질산 암모니엄은 CLO4 과염소산 암모니엄 이에요. 그래서 야가 제일 낮구나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CLO3 보다는 CLO4 가 더 위험하다 라는 정도로 어바웃으로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다음 51번 가겠습니다. 오류 위험물 중에서 니트로기는 뭐냐. 니트로는 NO2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52번 가겠습니다. 두가지 위험물에서 폭발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험물의 혼전은 423 524 61이 됩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아염소산은 1류 입니다. 1류구요. TO항산 나트륨은 독극물 개념이죠. 예 그래서 1류하고 독극물의 개념 위험하다고 볼 수 있구요. 가장 낮은 것은 질산과 2항화탄소. 질산과 2항화탄소. 질산은 6류가 되구요. 2항화탄소는 4류가 되죠. 4류. 6일하고 연관이 있지. 그래서 안되구요. 3번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은 4류 위험물이고 과산화 나트륨은 1류 위험물입니다. 안됩니다. 나트륨과 덕류. 나트륨은 3류 위험물이며 덕류는 4류 위험물의 제2석유류에 속하는거죠. 그래서 4 2 3에 해당되므로 야가 괜찮겠네요. 4 2와 4 3은 괜찮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정도로 정리하는게 좋겠습니다. 3류 위험물 중에서 황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황린이라는 친구는 무엇을 아느냐 하면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다른 것은 전부 다 금수성 물질이 됩니다. 자연 발화가 되기 쉬운 이유가 뭐냐 했을때는 아무래도 공기중에 있다보니 산소와 결합력이 강하고 발화되는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력이 강하고 착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라는 정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동탱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탱크로리가 되는거죠. 이동탱크 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이동탱크의 설치허가증 이건 좀 그렇습니다. 운송허가증을 비치해야 된다. 그런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탱크 저장소에는 설치허가증과 운송허가증을 비치할 필요는 없다라는거에요. 비치할 필요는 없네요. 비치비치. 다음에 지하 저장탱크의 주된 밸브는 위험물을 넣거나 뺄 때 외에는 당연히 폐쇄해야 되겠구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위험한 것은 탱크 안에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되고, 옥외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방류제의 내부에 물이나 유류가 개엿을 때는 당연히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55번 위험물의 저장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산화수수 입니다. 야 같은 경우는 직사강선을 피하고 해야 됩니다. 육류의 의무는 산화성액체입니다. 창고시에 보관해야 됩니다. MgO2 야는 가산화물에 알칼리 토금속이 붙었는거죠. 야는 무기가산화물로서 야는 발열반응을 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요. 석기가 존재하면 산소를 발생시키고 방석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NaNO설이 질산, 나트륨, 질산, 염류에서 질산이 붙어서면 조해성이 일반적으로 있으며 K2O2 야는 물을 만나면 큰일 나는 경우죠. 열과 바로 산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왜? 인류의 의무의 무기가산화물에 해당되므로 그래서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속에 저장한다. 틀렸습니다. 물속에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우리는 앞서 나왔던 황린같은 P4같은 경우는 우리는 물속에 저장을 하게 되죠. pH 얼마였죠? pH9인 약알칼리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음 57번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샀는 경우에 4류 위험물 중에서 3류 위험물, 4류 위험물, 동식물률 같은 경우는 4m라고 되어있죠. 기본적으로 기계 가지고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용기만을 겹쳐 샀는 경우는 6m라고 되어있으며 4류 위험물 중에서 3석이루, 4석이루 동식물률을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서 하는 경우는 4m, 그 밖에는 3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시험문제는 기계 가지고 용기를 적재한다. 이게 시험문제 많이 나왔는데 3석이루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m가 답이 되어있으며 58번 연면적이 1000m제곱, 외벽이 뇌화이고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인데요. 저장소 같은 경우는 뇌화구조 150, 75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제조소나 취급소 같은 경우는 100 뇌화구조, 비뇌화구조 50이 됩니다. 그래서 야가 뇌화구조 100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소요단위는 얼마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 바로 1소요단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취급소 같은 경우는 100에 해당됩니다. 뇌화구조될게. 그런데 야는 얼마 되어있는가 하면 1000m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10 되죠. 그래서 10소요단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가겠습니다. 59번은 다음 중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은 가장 용해도가 낮은 것은 용해도는 잘 안 녹는다 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가지고 있기 힘듭니다. NaClO3, 야는 염소산 나트륨, NaClO4, 과염소산 나트륨, KClO4,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물에 제일 잘 녹을 것은 나트륨인 것 같아요. 아 나트륨이 4번인 것 같아요. 질산염이 붙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NaClO4 같은 경우는 나트륨인데요. NaClO4 같은 경우는 과염소산에 어느정도 녹을 거에요. 그런데 KClO4 같은 경우는 잘 녹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온수에 녹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잠시 제가 이걸 안 찾아 봤는데 잠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용해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먼저 나왔던게 염소산 칼륨이 나왔습니다. 염소산 칼륨. 네. 냉수에는 녹지 않고요. 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칼륨. 칼륨은 냉온수에는 좀 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산 나트륨은 나트륨은 1번이죠. 염소산 나트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코올 에테르 물에 잘 녹고 조해성 흡습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염소산 암모늄은 없고요. 과염소산이 있네요. 과염소산에 보게 되면 과염소산 나트륨은 물에 녹는데 과염소산 칼륨은 물에 녹지 아니합니다. 온수에 약간 녹는 형태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지 않는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염소산 암모늄도 제 생각과는 달리 물에 녹지 아니하네요. 아 참 물에 녹네요. 당연히 제 생각 맞네요. 물 알코올 아세톤에는 잘 녹고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것은 억지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물론 1,2,3,4는 전부다 제 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60번 가겠습니다. 자동차 등의 인화점이 몇 도시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아무래도 얼마 이하 있으면 위험하겠죠. 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즉 엔진 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료 탱크의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전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 주유 설비에 의해서는 주유하는 경우에는 거라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좀 여름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대한민국 같은 40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로 여기서 자동차 등에 대한 인화점이 40도시 미만의 위험물이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해서 직접 주유를 해야 되며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도시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되며 고정 주유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라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 대해서 제3과목으로 살펴보았으며 이것으로 우리는 2018년도 2회 4월 28일 시행한 위험물 산업기사를 전부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일반화학을 먼저 보신 분이 계시고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순서대로 보시든 상관에 없고요. 아무도 내가 약한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제3과목이었으며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꼭 합격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